알겠습니다. 그럼 미국에서 나영이 돌볼 사람은? 그건 걱정하지 마라. 내가 알아서 조치했으니까.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보게. 우리 당분간 다시 볼 일 없겠지? 우리 당분간. 김문석이 딸을 미국으로 보낸다. 네 생각은 어떠냐? 김문석 후보한테 얻어낼 건 얻어냈으니까 그 방법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? 헌데. 내 일을 봐준 그 녀석. 신변이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게 걱정이다. 저 아버지. 왜? 안 그래도 그 사람 거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저런 고민을 했는데. 나영이 미국 가는 길에 같이 몰래 보내면 어떨까요? 뭐? 뭐? 이나영이 미국에 간다고? 너 여기서 뭐 해? 찾았잖아. 저 컴퓨터 좀 해볼까 해서요. 응. 그래. 근데 너 아버지 잘 만나서 호강하게 생겼다? 무슨 소리예요? 맞춰봐 한번. 답답하기는. 너 미국 보낸대. 미국에요? 응. 미국. 어머니 너무 좋아하고 눈동그래지는 것 좀 봐. 응? 아무리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차라리 잘됐지 뭐. 시간 좀 걸리겠지만 갔다 오면 촌티 싹 벗지 않겠어? 갔다 오면 내가 노블레스 클럽에 끼워줄게. 거기 애들 진짜 빵빵하거든? 흐흐흐.